어 마무리하고 허나 해서 허를 시작음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? 박자만 지키면 돼요 장단을 치면서 이게 원래 즉흥이거든 즉흥이기 때문에 고태고태 기분에 따라서 창자의 기분 또 판의 기분이라면서 판 판의 무드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caller 막 끌고 가는 그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선을 맞추면 선이 맞으면 선이라는 거 알지? 선율 선율이 맞으면 박자가 자기가 맞추면 돼 호흡을 그 선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이랑 다 잡아놓은 거거든 박자도 잡아놓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놨어 내가 숨구녕이 그냥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루즈하게 하면서 거기서 풀어서 더 거기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더 밀도를 더 저기 뭐야 뭐야 완화시켜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갈게요 나는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지 않았으니까 도 도 도 도 고 고 도 호나 하하 다루 나 디눈나 해서 끝내는 거야 시작 도 도 도 고 고 고 도 호나 하하 다루 나 디눈나 이렇게 다루 나 디눈나 시작 다루 나 디눈나 다루 나 디눈나 다루 나 디눈나 이렇게 해서 아홉 장단을 지금 나갔거든요 오늘은 이것만 반복해서 몇 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금을 하게 될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 내가 좀 뒤에 가서 편곡을 다시 해서 거기는 다시 드릴게 더 구성진 가락이 떠올랐어 그래서 그걸 바꿔 줄게요 다 시작 시작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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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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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다음에 장단 시작할 때 셋째 번째 바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거지 일권번째 바까지 해서 헛나 시작 헛나 나누나 니누나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장단까지 켰어요 한 번 더 한 마디에 한 장단씩 집어넣었어요 그걸 보실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보셔야 돼 다시 할게요 나 시작 거기서 하늘 대죠 나 나 노 시작 나 노 또 나 노 노 노 노 노 노 오호 하하 하나 둘 다 둘 둘.. 하나 셋.... 노오오 노store 노 노 노 노 난ege음을 또 나아 시작 나룻하디누누나 나룻하디누누나 나룻하디누누나가 4번째 방에서 시작 되세요 나룻하디누누나 시작 나룻하디누누나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늘 구우면 여기까지 마킹을 해놓으시고 우리 저기 뭐냐 저기가 구곡은 좀 할 수 있으려나? 한번 해볼래? 해볼 수는 없고요 한번 해볼래? 너 한번 해봐요 군이 한번 해본 거 들어보고 시작 군이 한번 해봐라 시작 시작 악보상으로 악보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음으로 음으로 너무 서운해 서운한 면이 많아 뭔 말인지 알지 너무 쾌청해 너무 쾌청하다고 쾌청이 아니라 살짝 그 그늘을 들이와줘 봐봐 내가 혼자 볼게 살짝 그늘을 줘야지 음을 살짝 그늘을 주면서 그 계면의 맛을 살려야 그 맛이 나 너는 너무 쾌청해 경제로 지금 경제로 너가 기초 구음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네가 들어도 알지 어슴 불해하게 들이온 그 계면의 그늘을 너가 그것을 표현을 못했다 악보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성음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 오늘 처음 배운 거에요 이 사람은 근데 처음 배운 거 치고는 너무 잘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지금 바랍니다 지금 밥이 좀 더 삐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방법으로 고객님을 많이 할 수 있다 혹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한번 배운 거 치고 혹시 어떻게 하나의 사나는다 한 가지 좋은 부분을 potsмер 하거나 할 수 있단서 예전앞도 다 사항을 못하겠다고 crib을 담아플 수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